아아 여러분 아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어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슈가 형이 어 수술을 회복 중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상 주셔서 어 잠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빈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잘 들려요. 지금 생각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올해 앨범을 사랑해 주신 아비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받게 돼서 올해 가장 사랑받은 앨범이잖아요. 저희들이 미국에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결국 들어와서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특히나 올해 앨범상이라니 마음이 저도 보고 있는데 좋네요. 그냥 서고 싶은데 지금 열심히 재활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변에서 마마 잘 보고 있다고 연락 오는데 제가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민망하지만 저도 마음만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미 사랑해요. 저희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